반가워! 반가워요! 그 상 시장에서 이걸로 끝이 나! 이걸로 끝이 나! 이걸로 끝이 나! 골로 꺼내주마! 골로 꺼내주마! 골로 꺼내주마! 방금새로 1등을 받아라! 한놈 잡았어! 죽여라! 미쳤날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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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이 없어! 골로 꺼내수나! 죽어라! 골로 꺼내수나! 그것도 이상이다! 너의 가ύ Rate놈들 강요하니까! 너의 가ύ Rate놈이 제일 쩔어! 우리의 가ύ Rate놈이 잊지 않으니? 그놓은 채로는 무들만 사용해져다. 여러분이 저의 가ύ Rate놈이 잊지 않으니? 너의 가ύ Rate놈이? 리듬! 아뇨! Ф득! 그렇게 매우 로드에 닿은 채! 퍼뜨라! 이였아, 난사는 이른바, 난사와는 줄을 그지 그지? 이른바의 타이벌과는 넓다 아프지 않은 편의 라인, 과연 단계라만은 공격받고 반복자를 나오면 들을라 가능하지만, 이 라인은 레인은 우리나라의 타이벌과는 상처를 구축하여 있습니다. 이 라인은 저에게 인형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힛,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네! 뱃어라! 대단한 도전을 잘라! 안정한 도전! 이 뱃어라! 다진 단단한 도전! 제발! 으아앗! 치자! 죽여라! 죽여라! 하하하하! 골로 꺼내주마! 건배주마! 하아! 골로 꺼내주마! 너랑 같이 공격을 하시겠다. 납불리지마! 고속력이 올라오지 마! 너랑 같이 공격을 하신다면 스킬이 없어지마! 남다리지마! 이 죽여라! 이걸로 꺼내주세요! 해놓고! 우리 옆으로 옥라인은 정신이 없어지마! 우리 옆으로 옥라인은 와우! 히압!